안녕하세요 빌라서치 장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실평수 43평 4룸입니다. 전실은 고급스런 대리석 타일과 신발장, 팬트리로 구성되었습니다. 팬트리는 한쪽 벽면에 선반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대저택 같은 양문형 유리 중문 정말 매력적입니다. 중문을 지나 여유있는 복도를 지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먼저 거실은 폭과 길이가 여유있습니다. 우드톤의 강마루와 그레이톤의 대리석 아트월이 잘 매치되며 쇼파디 벽체 픽스창은 이 집의 우아함을 잘 표현해줍니다. 고급스러운 실링팬과 벽 조명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많이 썼네요. 플랫한 천장의 직부 등과 간접 등은 딱 필요한 만큼의 고급스러운 초도를 유지합니다. 주방은 화이트톤의 아일랜드가 중심을 잡아주고 하부에 수납이 잘 되어 있으며 상부 한쪽으로 인덕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기본 가전들은 전부 빌트인 돼서 효율적인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주방창은 와이드하게 빼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은 아주 여유로우며 워시타워와 한쪽 벽에 수납장을 설치해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첫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드레스룸이 방 한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형창이 시공되어 책관과 개방감이 좋습니다. 드레스룸은 충분한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픽스창도 있어 답답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각 방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퀸 사이즈의 침대를 놓아도 여유로운 방입니다. 방 한쪽으로 시스템 앵거가 설치되었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 안쪽으로 욕조가 자리잡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타일 벽과 세면대,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반듯한 구조로 가구 배치해 물이 없습니다. 안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안방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구분됐습니다 퀸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아주 여유로운 공간의 안방입니다 첫번째 드레스룸입니다 조금 더 넓은 두번째 드레스룸입니다 환기창도 있어 채광까지 좋습니다 충분한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고 일부 서랍장도 있어서 수납하기 좋습니다 안방 욕실은 수납장과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선반까지 만족스러운 스타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문을 중심으로 복도 양쪽의 거실과 안방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와 잘 지어진 빌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빌라 서치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한 칩틀을 영상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